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집에서 한 번쯤은 가꾸어 보신 사랑초 요능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파트 베란다에 빠지지 않고 키우시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기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아주 이뻐하시죠? 혹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리워진다면 사랑초 입으로 거울을 한번 닦아보세요. 거울 속에 그님이 나타난답니다. 사랑초 전설인데요. 따라하시는 분들 없겠죠? 그렇지만 그리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초는 갱이밭과 여러의사리풀로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사랑초는 대개 세 장의 작은 입이 나오고 짙은 자줏빛을 띄는데요. 낮에는 꽃잎이 밖으로 향하지만 밤이나 추운 날씨에는 입이 안쪽으로 모이고 입이 하트 모양을 닮아서 사랑초라고 부릅니다. 어린 사랑초의 입은 나물이나 녹즙 재료로 먹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전초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사랑초는 맛이 신데요. 옥살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사랑초 속에는 비타민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황새포도산 규균에 대한 억균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황새포도산 규균은 종기등과 같은 화농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입니다. 사랑초의 성질은 차고 맛은 심여 약간의 독이 있어서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초는 열을 내리고 어에를 풀어주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붙는 부종이나 피부염, 타박상, 가슴 답답함, 인후의 염증, 빈혈, 황달의도 사용하며 불면증 예방, 뼈건강, 코피, 치질, 현료 등은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멈추게 해주는 거죠. 또한 사랑초 추출물은 우수한 피부개선 효과를 가지며 주름개선, 피부 미백, 발모촉진 또는 탈모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용모모 알아보겠습니다.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2g에서 4g, 신선한 것은 10g에서 20g을 다려서 드시면 됩니다. 외용제를 사용할 때는 진하게 다려서 씻거나 부치고 술에 담그었다가 부치기도 합니다. 술을 담그는 법은 사랑초를 물에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물기를 말려줍니다. 소주를 부어 그늘진 곳에서 3개월간 석송시킨 후 내용물을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랑초는 성질이 차서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칼슘이 많아서 결석이 있는 사람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초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칠 경우 옥살산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려서 드시면 되죠. 보면 우리 토란도 옥살산이 있어요. 새거로 먹으면 목이 따끔거리고 아프죠. 토란도 옥살산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닫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랑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또 타박상이나 불에 데였을 때 사랑초를 지지어서 상처부에 바르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드실 분은 드시겠지만 외용제로만 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